자 동그라미를 밟아서 막대를 맞춰야 된대요 아니지 세번째 긴 막대가 오면 온다 온다 왼쪽 왼쪽 1번 1번 첫번째 뒤로 한발도 뒤로 가운데 맞춰야지 초록 핑크 파랑 노랑 오 맞췄어 파랑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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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빨강 파랑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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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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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랑 노랑 초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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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대음 살살, 살살, 살살 후 후 후 후 와 잘했어요